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섬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 청약 일정을 지난 3일 안내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계양신도시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 청남 복정, 의왕, 서울 노량진 등의 사전 청약이 시행됩니다. 지난 2일 양지영 R&C 연구소가 한국구동산원 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8만 1,968 것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 2020년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995건으로 2019년보다 348%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강북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강남권의 집값을 투격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강남권의 선승률도 17.4%에 달하면서 강남과 강북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좁혀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재개발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부의 정책 흐름에 올라타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전략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대박 투자처 정부 정책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공급량 자체가 서울 도심에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매가, 매매가격, 그리고 전세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량 부족 자체를 인정을 했고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 바로 정비사업, 정비사업 중에서도 바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바로 정부 정책의 흐름에 올라타라, 바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발표 임박이 됐습니다. 언제 발표가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초특급 인센티브,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개발 가능성 높은 바로 민간재개발 예정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지역적으로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발표 임박이 됐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싹싹 긁어모은 정부, 다음 달 중순 공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음 달 중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기존 구역은 14곳, 그리고 신규 지역은 56곳, 총 79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1차로 이번 달 중순, 그리고 3, 4월에 2차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공모, 지금 3, 4월에 발표가 되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5년 안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바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지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재개발 사업, 정말 서울 도심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심, 정말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전셋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임대차 때문에 전셋값도 상승하는 면이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셋값도 상승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매매가격과 전셋값 안정을 정부 자체에서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5년 안에 정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양질의 주택 공급되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정부의 유일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배 뛰고 매물 동나고 공공재개발 소식에 빌라값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동나는 이유 어떤 점이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매물이 동나는 이유 바로 첫 번째는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재개발 많은 이슈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안에 동의서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자체를 계속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 왜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뛰고 많은 분들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느냐. 바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혜택을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종상향 및 용종률 상향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종상향이 되고 용종률을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건물 자체를 높게 질 수가 있고 많은 세대원 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종상향과 용종률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임대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물량 50% 그리고 임대물건 지금 50% 이 중에서도 수익형 전세 그리고 공공임대, 지문형 주택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성 보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사업성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미분양 물건, 미분양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고 하면 공공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수익형 전세로 다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효과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비 지원입니다. 이주비 자체가 지금 약 70%, 3억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주거의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양 지원, 분양 지원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약 2억에서 3억 정도 많게는 3,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추가 분담금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 자체를 공공이 대납을 해주고 10년 동안 주택을 공유함으로써 나중에 이 추가 분담금을 분납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의 주택이 주택으로 소유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추가 분담금 모자라시는 분들이 메리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허가 간소화입니다. 인허가 자체가 정말 간소화가 되면서 5년 안에, 6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입주까지 6년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정말 간소화가 되면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지금 공공재개발 특례 적용시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특례, 바로 개발 이익 비례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이익 비례율, 현행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99.4%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된다면 100.9%로 약 1%, 2%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오른쪽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113% 가까이 더 이상 더 크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13%가 올라가게 되면 개발 이익 비례율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되면서 바로 조합원 이익이 그만큼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분양 다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 값 맞춰서 이제 갭매우기가 되면 그만큼 시세 차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합원 이익률 자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자체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113%에 관한 비례율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이익 자체가 크게 상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특별 공급 일반 분양 물건으로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거주 요건이 자체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합원이 되시면 바로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 바로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만큼 조합원 자체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이 공공재개발 조합원이 되시는 투자처를 무색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더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가능성 높은 바로 민간재개발 예정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바로 민간재개발 예정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민간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앞서서 보도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자체가 매매가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고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재개발, 민간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재개발 예정지, 정말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리 선점하셔서 소액으로 갭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공공재개발 투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쪽 지역에 지금 공공재개발, 지금은 민간재개발 지역이지만 나중에 향후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자체가 왜 수익률이 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한강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다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웰스트림, 지금 25평 기준에 1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흑석 아크로 리버 하입, 지금 24평 기준으로 17억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용산 첼리투스 보시게 되면 지금 31억, 그리고 트리마제 지금 대표적으로 한강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28평에 20억,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보시게 되면 24평에 지금 2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미개발 지역, 바로 이쪽 광지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정말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민간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들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 시점, 바로 대세 투자처, 바로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예정지, 검토 예정지 지역과 바로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세 투자처,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대세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현재 정비 사업 중에서 정말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정비 사업은 바로 공공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비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규제 정책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규제 완화 정책,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렇게 규제 완화 정책, 바로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 상승에 따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세가, 정말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만 상승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 쪽으로도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를 하신다면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공공재개발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정말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재개발 마스터 팀장님 모시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이슈 살펴보고 투자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개발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 정보 체크 시간에 바로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 구역 주변에서 분리형 원룸 고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이곳은 한강과 바로 붙어있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과 붙어있다는 입지적인 장점 살펴보고요. 큼직한 개발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동, 정말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일 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은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의제의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은 3, 4년 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매매가 크게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잠실 마일 단지 개발 사업도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큰 수혜 받아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도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좋은 아파트,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사지구 옆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한강변의 투자처,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공간 활용 유리한 불량 원룸의 시세하고요.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매가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액 약 2억에서 2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 소액으로 1억 2천에서 1억 4천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고요. 삼성군 GBC 개발 사업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이, 그리고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노후 밑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는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불리용 원룸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책회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론 고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7천만 원에 4억 원 예상되나요? 이곳이 공공재개발 이슈, 기대감이 정말 큰 연신내역세권인데 이곳은 어떨까요? 우선 연신내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역세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노선이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역세권, 지금 현재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가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GTX A노선의 수혜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개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신전략거점으로 3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은평구, 마포구, 그리고 구로구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 바로 은평구. 은평구 중에서도 바로 연신내역세권과 불강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 바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상호본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됐을 때 많은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정말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TX A노선, 지금 현재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신내역세권에서 강남까지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GTX A노선이 개통이 완료가 된다면 정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신내역세권, 지금 직주군접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위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연신내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열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고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에 후보지 선정이 된다면 정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역세권, 지금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역세권,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치, 미래가치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욕심을 많이 내실 만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GTX-A노선 지나가게 되죠. 만약에 공공재개발까지 추진되면 그야말로 정부의 정책 흐름에 정말 올라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여기서 토름 가격하고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매매금액 약 3억 7천에서 4억 원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액 약 1억 9천에서 2억 원대의 2억 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액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7천에서 2억 원대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금 자체는 1억 5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지가 상승 크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N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 그리고 주거의 안정성까지 지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 메리트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 1대1 무료 상담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산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과 연신내 역세권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 보시고요. 이번 수업은 부동산계 올길 김채용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새해 첫 소개 부동산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강남구 쪽이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두주자로 주택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초구와 강남구, 강남구의 고급 빌라 여러분들이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고급 빌라고요. 또 하나는 나도 강남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양재동 다세대주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상승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수임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강남구청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투룸구조, 스리룸구조의 빌라 찾아보겠습니다. 빌라의 가격은 18억 9천만 원에서 2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고급스러운 빌라 첫 번째로 만나볼 곳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곳은 참 수요가 많은 곳인데 일단 입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고급 빌라라 하면 한강변에 진짜 50억 이상 되는, 50억, 100억 되는 그런 고급 빌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세미 고급 빌라라고 할까요? 좀 적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방이 한 3개,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방 2개짜리는 3개, 아니면 또 3개짜리는 4개로 또 이렇게 문만 달면 또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단 요즘 이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다 갖춰져 있고요. 호텔 5성급 호텔처럼 내가 언제든지 조식 서비스도 24시간 받을 수 있고요. 커피, 음료라든지 비즈니스 룸이라든지 그 안에서 내가 요즘 뭐 조금 비밀스럽게 뭔가 좀 하실 분들 그런 커뮤니티, 비즈니스 룸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고 조금 그만큼 가격이 나갈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130만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강남에 올라가는 이유가 강남의 주택은 한 30만 채 정도 있는데 더 이상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재건축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학동역도 이용이 가능하고 학동역과 강남구청역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와서 직접 보셔야 되고 일단 이곳은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서울에서 강남처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강남이 최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학군이면 학군 삼박자가 다 맞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쇼핑 문화도 빠질 수가 없겠죠.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강남 쪽에 어디든지 내가 쇼핑을 하고 코엑스까지 있기 때문에 내 자유롭게 생활 인프라를 다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기 때문에 이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곳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일자리가 늘어날 곳입니다. 서울 시내를 균형 발전하는데 그래도 강남에는 이렇게 아주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곳이.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롯데칠성 부지 개발 있죠. 영동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양재우면, RNCG 개발 특구, 또 수소역세권 개발. 문정 법조단지는 이미 개발이 끝나서 이쪽에 많이 일자리가 모여 있죠. 법조단지 쪽으로.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앞으로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의 생활, 인프라, 교통 등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하는 논현동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만나보는 고급스러운 빌라 주변으로 또 앞으로의 호재들도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제 강남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게 개발이 된다더라. 그리고 가장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 되죠. 그 다음에 코엑스부터 영동대로 지하 개발이 있죠. 마이스 단지 개발이 있죠. 이쪽에 문화공원이나 또 종합운동자 리모델링 이쪽에도 여러 가지로 또 서울 시민이 필요한 것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는 이쪽으로 몰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게 건설되고 옆면적도 3배로 넓게 되면서 6개동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 사옥도 들어오지만 여기 공연장이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오고요. 이건 호텔입니다. 호텔도 6성급, 7성급 요새는 아주 호텔도 별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게 고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이 공연장 사이에 이 넓이가 광장이 축구장 3배에 달한답니다. 굉장히 넓은 광장이죠. 게다가 전망대, 우리나라 전망대 지금 롯데타워 있죠. 그곳은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좀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좀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다 밖이 다 내다보이는 두 개층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코스가 안 될까? 꼭 되겠죠. 관광코스가 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사업 이렇게 개발과 맞춰서 또 교통이 아주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GTX 들어오고 또 그냥 KTX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아지고 이 광장은 서울광장이 2.5배 정도 서울시민 모일 광장이 없었어요. 강남에. 그런데 그렇게 넓게 생기니까 또 아주 기대되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삼성역부터 이 테헤란노입니다. 강남역까지만 했는데 이쪽에 쭉 해서 서초 이쪽으로 쭉 길게 이쪽은 업무 단지가 양쪽으로 메타세콰이어처럼 우뚝우뚝 높은 고층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이나 이런 사옥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몰려있는 그 라인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게다가 또 이제 양재우면 또 이제 개발 이루어지고 있죠. 연구 단지. 그래서 더 연구 단지가 더 빛날 만한 일이 서울시에서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대학원 AI죠. 인공지능. 그 박사들이 공부할 곳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더 연구 단지가 활발하게 또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수서역세권 개발 이것도 통합 개발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강면북로 이쪽에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또 바뀝니다. GTX도 지금은 A, C, D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A, C 지금 건설되고 예정에 있죠. 그런데 D까지도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또 더 교통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새로 생기는 노선이죠. 위례신사선, KTX, 또 위례과천선 이렇게 새로운 또 철도들이 또 전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삼박자가 맞는 교육 환경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조금 고가인데 오늘은 고가지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빌라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해서 조식 서비스라든가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빌라라고 하셨는데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격 궁금한데 시세 어떨까요? 네, 일단은 시세는 보통 고급 빌라보다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적게 나온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비싼 빌라보다는 그래서 18억 9천부터 22억 9천이고요. 이거는 전세 금액이 전세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전세에 그래도 다 들어올 사람이 있고 이게 귀해요. 이렇게 고급 빌라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다 잘 갖춰지고 그런 게 요즘 잘 안 짓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3억 5천에서 4억 2천이면 고급 빌라를 소유하실 수 있겠고 나중에 소유하셨다가 내가 계획대로 들어와서 사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여긴 좀 비싸죠.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대출은 뭐 4억 원에서 4억 3천밖에 안 돼요. 이게 뭐 15억 감정가가 15억 미만일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12억 9천에서 16억 6천인데 아 이렇게 뭐 월세 왜 이렇게 비싸게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고급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 연세로 씁니다. 게다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있죠? 그런 데서도 연예인들 그런 주거지로도 연세로 쓰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연세를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내가 실거주해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력이 확실한 부동산인 만큼 가격이 작지는 않는데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급스러운 빌라에 투자할 때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제가 지금 고급 빌라 고급 빌라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나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아 이만큼 가치가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요. 우선 이곳은 테란노나 삼성동이나 비즈니스 벨트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요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강남권 개발과 삼성동 영동대로 GTX 등 대형 개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곳은 고소득 직장인 선호주택입니다. 이 뭐 고급 빌라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수익형도 가능합니다. 연세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세도 가능하고 미래에 차익도 가능합니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왜 고급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비싼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첫 번째로 함께한 부동산은 고급스러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빌라였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부동산정보체크 신분당선 양지시민의숲 역격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 5백만 원 예상되네요. 이번에도 강남권인 서초구 안에서도 곧 다가올 봄에 푸르른 녹지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양지시민의숲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어도 2년 후에 5% 인상하면 자기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금을 2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2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그런 투자금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양재시민의숲 지금 양재역이 지텍스도 들어오고 좀 커지죠. 그래서 양재시민의숲도 신분당선 여러분들 신분당선들 지나가는 곳은 굉장히 앞으로 갭 가치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골드라인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단 학교들 학교들 잘 갖춰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중학교 여기 학원이 있죠. 대치권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자녀분들 두 명이나 이런 분들 투룸이 필요한 분들 많이 전세도 이용하고 월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살기 좋고 일자리 가까이 많이 있고 또 교육되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이곳도 삼박자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자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말주꼬리 공원도 있고 양재 시민의 숲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천 이쪽도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끔 이쪽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삼아 다니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곳에 국립국악구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지방에서 좀 특수한 학교죠. 예술고등학교로서 국악예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들 많이 오는데 그 또 월세나 전세를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서는 구룡산도 옆에 있고 병원도 삼성병원이나 강남세브라스병원을 양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살기 좋고 굉장히 깨끗해요. 와서 보시면 살기가 좋습니다. 쾌적하고 근데 앞으로 서초구가 평균 가구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쑥 올라왔죠. 그래서 그만큼 월세나 아니면 그만큼 고급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죠.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국제교류 잠실 마이스단지 양재우면 RNCD 수소역세권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주 근접지로도 굉장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분당선 노선이 노란색이죠. 황금 노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 따라서 만나보고 있고요. 이렇게 철도 호재를 비롯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도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개발 호재 어떨까요? 일단은 이쪽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GBC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현대 자동차 GBC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어엑스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일자리가 들어오죠. 저는 일자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잠실 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잠실까지 롯데타워까지 그쪽 업무 단지까지 연결이 되고 또 이 업무 단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일 안로를 따라서 또 이제 서초구 쪽으로 가면 그 교대나 업무 단지나 쭉 따라서 서초 그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권 이 라인은 그 업무 단지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영동대로는 어떻게 되냐 지하 6층까지 이제 건립이 되고요. 뭐 축구장 야구장 그러는데 이 지하가 야구장이 한 야구장 한 30배 정도에 그 연면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곳은 뭐 축구장 3배래요. 야구장 축구장 비교를 했는데 축구장 뭐 아니 축구장이 아니라 서울 광장의 2.5배로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지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뭐 항상 뭐 롯데 7성 코롱 부지 이쪽도 계속적으로 주변이 삼성 4억도 이쪽에 있고 롯데 7성 코롱 부지가 있고 이쪽에 따라서 종상향이 돼서 이쪽도 계속 업무 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초역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종상향이 돼서 또 우뚝우뚝 일자리가 몰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정보사 부지가 이제 그동안에 첨단 업무 뭐 이런 문화시설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한다 해서 문화예술까지 같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뭐 4차 산업 관련 뭐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트 이렇게 핵심 산업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복합 문화 공간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RNCD 양재우면 그쪽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 뭐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뭐 RNCD 코어 권역 지역특가 혁신 권역 지식기반 상생권역 도시지원 복합권역 해서 이렇게 칼라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게 개발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 늘어난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연구단지가 KT 연구단지 LG 삼성 이렇게 대기업의 연구단지 쭉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만큼 뭐 그 뭐죠 세입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게다가 이제 조금 좀 약간 2호선 쪽으로 가면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지하 9층부터 지상 뭐 100미터 높이로 지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는 자꾸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소역세권도 물론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뭐 지하에 뭐 역세권 그 저 철도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량기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호텔이라든지 뭐 주거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다 들어오고 또 지하 저기 그 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이렇게 편하게 소통이 되고 지상은 쾌적하게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또 GTX도 이용하기가 편하죠. 양재가 C노선이 들어옵니다. GTX ACD노선 삼성동 한 정보장만 가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또 신분당선도 지금 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죠. 양재 시민이 있으면 여기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에 직접적인 충분히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 삼성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드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위례 과천선이 양재 시민의 숲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예정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옆에 포위사거리까지 들어오면 더 가까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도 좋아지고 살기도 좋고 그런 곳 그렇지만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교통고제도 한두 개가 아닌 지역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게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나도 강남에 투자할 곳이 있을까 그런 곳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섬 옆에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매매 시세는 투룸입니다. 한 13평 아니 14평 정도의 투룸이고요. 4억 5천에서 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죠. 전세가 많이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래서 임대 금액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대출 40% 활용하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 5백만 원이면 뭐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에서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서초구 양재동 투룸도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1대1 무료 맞춤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에 따른 아파트 투자 전략을 1대1 맞춤으로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해요. 선착순 참여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채용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김채용 이사님의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열렸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